우리 할지인의 허수기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 자! 할지인 보시겠습니다! 오! 은지현이 왜? 아 진짜 불안하다 Let's go! 썸말이 내게 물어와 사랑해 본 줄 아냐고 네 얼굴 떠올라 썸말이 내게 다가와 사랑해 본 적이냐고 나도 네가 떠올라 Oh my love 아마 모르겠지만 네 거 같은 내게 약속해 When I grow up, grow up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내게 보여줄 거야 When I grow up, grow up 숨 다 왔던 내 맘 전부 여름 내게 해줄 거야 또 감사합니다 I will be there 계్이 난 피 좋아해 너너랑 나를 만나 이런 기사를 긴가 봐 All right 내 맘은 모르겠지만 또 많이 누린 것 같이 내게 말하네 When I grow up, grow up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내게 보여줄 거야 When I grow up, grow up 숨겨왔던 내 맘 전부 여름 날 깨줄 거야 From myself, I'll be there 그대로 널 기다리다 지쳐 없어 여기서 give it away Oh my all 날 잊는 날 해도 예쁘다! I can't forget I can't forget I'll be there 조금만 더 기다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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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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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en I grow up, grow up 아무렇다 야 po Flynn immer 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아 믿네 우우우우우우 I'm in there 우우우우우 I'm in there 우우우우우 I'm in there 우우우우우우! 요거다! 자, 이 자리를 좀 보실게요. 자, 이 쪽으로 그 쪽. 아, 물 들어갔어. 자, 우리 다시 한 번 박수를 맞이할까요? 하이틴 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봤잖아요. 되게 모르는 척한다. 어? 아 우산! 네 명인데 하나만. 나 좀 봤다. 저는 막고 있어요. 사회자라. 빨리 말해 빨리! 아무도 안 갖다 줘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갖다 줘! 어? 우리 우리! 아, 다치셨나봐요. 어떡해, 어떡해. 다이보가 지금 공연 엄청 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화이팅! 인사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비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 오셨잖아요. 정식으로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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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짠 것 같죠? 화이팅! 지금 여기서 전화 못했어요. 앞에 따라서 타면 되고 싶어요. 자, 우리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공연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강구가 또 남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리더가 있으신가요? 리더? 네! 우리 리더님께서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강구 같은 아니면 어떤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동? 그럼 한 번 표현을 한 번 해볼까요? 아, 비도 오고 이렇게 추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화이팅!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인키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황이의 공연을 저번 주에 마치고 돌아온 욕화예요. 그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씩 한 번 소개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가까운 이름이? 네, 알고 있어요. 새야부터 우리 한 번 쭉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의 막내이자 내 생활금을 맡고 있는 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에서 마덕니이자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의 옷꽃을 볼수록 매력있는 리더 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의 옷꽃을 해빈입니다. 옷꽃을 뭐죠? 옷꽃이 뭐죠? 이런 옷꽃은 되게 특이한 앞으로 많은 공연이 또 벌어질 텐데요. 다음 공연을 준비하실 분은 좀 준비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공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 좀 준비하는 거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는요. 아까 소개를 했었죠? 메인보컬이라고 자기가 메인보컬이라고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했던 우리 화이틴의 은진 양이 어, 왔어? 아, 이거 기타네요. 기타 연주를 하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려오다 보면 나무 있는 데서 공연하는 데 클럭 타던 데 있잖아. 아, 이거 국물인가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악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무다 보니까 끝까지 보호를 하는 아, 프로 같아요. 네, 앉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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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주할 곡이 뭘까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저번 무스킨 때도 불러드렸었는데 블랙핑크의 휘파람입니다. 아, 블랙핑크의 휘파람을 기타 연주로 편곡을 해서 노래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뭐 준비하실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되면 입을 아니면 내가 뭐가 쳐보실래요? 아니, 내가 쳐봐. 알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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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대급 힘든다. 나 초점수 다 안 맞어, 지금. 나 초점수 다 안 맞어, 지금. 네. 자, 우리 박수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쁜 사진도 자주 추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와아아아 우와아 우와아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옹 오오오옹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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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찍어 이렇게 직접 한 대가 마이크를 넣을 거 나올 거잖아요 오, 고매텐 내 심장이 빨개 뛰잖아 나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빛바람 어 이별 안 돼 이별 안 돼 빛바람 간다 해볼까 하우아 아무 말 하지마 Just whist to my heart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붕붕 생각은 지루해 느낌 위 Everyday All day 네 곁에만 있어 점점 점점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나를 봤습니다 I know I know 나를 향한 이 마음을 Fire 내 심장에 빠르게 깨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빛바람 어 빛바람 어 바람처럼 숨겨가 그날 이념이 아니길 많은 날은 비루 없어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데려가죠 휘 바람 휘 바람 다같이 바람 휘 바람 휘 바람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요. 이거 잘 좀.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듣기로 직접 판복했다고 들었는데 딱 두 번째 들어요. 기타 치면서 아이돌이 노래하는 거. 저번 버스킹 때 은진이가 한 번 들었고요. 이번엔 은진 씨가 한 번 들었고요. 딱 두 번 들었는데 더 늘었어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도 보컬인데요. 다음 순서 누군지 직접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순서는 바로 띄구띄구 목숨이 굴렁할 것 같은 목소리를 불러고 계시는 우리 혜빈양입니다. 지금 혜빈양이 준비하고 있는데 혜빈양은요. 은진양도 특별하게 편곡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이번엔 또 뮤지컬 곡을 아니 너는 뒤로 끄면 진짜 빠졌어요. 너네 리액션 다 하다. 좋아. 뮤지컬 곡을 또 들려드립니다. 하니까 또 감상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을 때 은진양에게 또 박수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자 유빈양 준비됐나요? 네. 우유자 좀 세팅해 주시고요. 아우 그 곡 바로 재개가 가지고 나오네요. 예쁘다. 예쁘다. 자 우리 혜빈양의 뮤지컬 공연 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새로 살꺼다 이제. 아사사 직장에 뭔데? 쩔인올아 우리 거 같아. 야 뭐 한 거 같아? 잘못했어. 아야. 기계형이 뽑으셨구나. 쩔인올아 어 어떡해 형 시험을 보여줘. 뭐지 한번만. 야 진짜 잘 들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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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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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오우 tool 놀랄서 마음이 medios 라라라랄랄랄랄라 내 애강을 돌리 라라라라 지금부터 힘을 내서 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오우 오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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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고해주신 하이팀께 다시한번 박수할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비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하이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네 남원순이 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큰소리로 인사드리고 버스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할지는 버스킹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꼭 팬카페에 가입하셔서 버스킹 언제 한지 확인하시고 꼭 다음에도 오시면 다음에는 2시간, 3시간 되는 버스킹님께서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 저기 CD! CD요? 네. 저기서 팔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인사하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킹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